카시오 스테이지 피아노 CDP-235R 제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파란 LCD 화면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. CDP-135의 이런 전자 키보드 기능을 많이 집어넣은 그런 제품인데요. 일반 가정에서 꼭 피아노만 아니라 전자 울겐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. 88 건반의 스케일 해머 액션 건반으로 피아노 대형으로도 상당히 좋구요. 700가지의 다양한 음색, 200가지의 리듬으로 가정에서 부담없이 재미있게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피아노라고 하겠습니다. CDP-235R은 PEX360M과 560M의 마찬가지로 한국형 리듬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한국형 리듬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대중가요를 연주를 할 수가 있구요. 700개의 음색과 200개의 리듬은 우측에 있는 좌판을 통해서 숫자, 숫자판입니다. 이게 숫자판에서 번호를 통해서 쉽게 불러낼 수 있구요. 악기에 내장되어 있는 150개의 내장곡으로 레슨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트랜스포즈라던가 키변조, 트랜스포즈, 튜닝, 연주녹음, 연주녹음은 뒤쪽에 있는 SD카드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구요. 그 외에 스피리트, 레이어,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스테이지 피아노 입니다. 그러면 잠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포즈 이렇게 음색을 레이어를 바로 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구요 또 리듬 박스를 통해서 또 리듬과 같이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